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란 다 받지는 못하고요. 원희 씨. 원희 씨. 원희 씨. 원희 씨. 서명 다 받았어요? 네, 네 분한테. 네 분한테 받았어요? 네, 다 받지 못했습니다. 자, 갑시다. 가자고. 가십시다. 제가, 제가. 어디 가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식사. 식사해야죠. 아구, 야. 제가 따르고. 하하, 하. 하하. 원희 씨는? 저 다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쏟아서 좀 기를 보충하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기를 보충하는 것, 짜장면. 기를 보충하는 것, 짜장면. 기를 보충하는 것, 짜장면. 짜장면입니다. 되게 라조기가 맛있대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짜장면. 그러면 나도 짜장면. 자, 일단. 그런데 원희 씨가 진짜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음의 위로가 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좀 샤이하세요? 아, 그. 아니, 제가 그. 촬영장에서 실제 별명이 샤이 가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샤이하다고. 진짜 그렇게. 낯가림도 심하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낯가림. 나이가 몇인데. 보좌관을 하면. 낯가림이 없어야 돼요. 어~!